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즈 ASMR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컨버세이션 마시멜로우 이팅 사운드를 만들어볼거에요 전화chos 초코맛 초코맛 솜사탕맛 클래식 피스타치오 이렇게 네가지 종류 초코맛 가장 무난한 것부터 먹어볼게요 조금 더 더 더 더 더 더 통통통통통 아앗앗앗앗 너무 맛있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땅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청양고추 마시멜로우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여태까지 먹어봤던 마시멜로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덜 달고 담백한 맛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솜사탕만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서 먹어봤던 마시멜로우 오오오오오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과 사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고소해요 진짜 솜사탕 맛 풍성껀맛 아 솜사탕맛이 아니고 풍성껀맛이지 단맛이 한 두배정도 기분탓인가 두배정도 달아진거같은 그런 맛인데 진짜 풍성껀맛이고 맛있어요 처음엔 살짝 적응 안되는 맛이었는데 여기 화면에서는 다 거의 이거 빼고 비슷한 색으로 나오는데 이 피스타치오거든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다 먹으면 다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으면 바삭바삭 팽이버섯 흡수 흡수 계란 플레이 남은 쫀득한 animal 너무 맛있다 고구마 피스타치오 맛은 살짝 느끼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한 조각 정도 먹기는 괜찮은 맛. 다음은 초코맛. 하얀 가루는 슈가 파우더예요. 하얀 가루는 슈가 파우더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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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아 맛이 진하게 나고 확실히 달아요. 그래서 땅도만 얘기를 하자면 안탄 순서부터 클래식 피스타치오 그리고 풍선검이랑 초코가 비슷한 것 같아요. 초코가 좀 더 달거나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클래식이 전 제일 맛있었고요. 먹고 살짝 놀랐어요. 전 마시멜로우 안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그래서 클래식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풍선검 아니면 초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스타치오 근데 피스타치오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. 잘 만드는 곳은 진짜 맛있고 못 만드는 곳은 되게 향만 좀 인공적인 향이 나고 좀 벌미나는 맛 그런데 이 피스타치오 마시멜로우는 맛있지 않는 부류였어요.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초코나 레몬 이런 거는 아무리 맛없어도 좀 평균 치가 있잖아요. 근데 피스타치오는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오늘 한 조각씩 각자 먹어봤는데 확실히 마시멜로우라 그런지 배가 금방금방 차네요. 한 조각이 나름 두껍고 크진 않지만 어쨌든 마시멜로우 따지면 꽤 많이 먹은 거라서 그럼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 안녕히 주무세요. 굿나잇 고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